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내와 처형, 이 두 자매한테 오진 뒤통수를 맞은 그런 분노의 피해자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남편이 나도 모르게 은행 대출 오지게 받아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모조리 다 퍼져버린 마누라 뭐라? 용서해달라고? 장난치냐? 어림도 없다. 원제 남편 몰래 처가에 대출해준 아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남편이자 이제 4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미친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급히 조언을 구하고자 여기 글 남겨봅니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친정가족과 사이가 되게 각별했고 반면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고 가부정적이라 저희 부자들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되게 딱딱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내와 아내 친정가족들의 사이가 좋은 게 제 눈에는 물론이고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나쁠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여긴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 크고 작은 서운함이 있긴 했지만 처가택 입장에서는 저는 늘 부족한 그런 사위니까 그 이전에 있던 서로의 서운함은 대충 넘어가고요. 그냥 딱 있었던 일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두 사람 배경을 살짝 먼저 적어보자면 저는 외아들로 본가 가족은 부모님 두 분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제 나이 20살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해가지고 집안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가택의 경우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 남편 기혼이니까 남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수를 줄이면서 이사를 한 그런 아파트고 그래서 그때 기준 현금이 약 6억 정도 있었습니다. 뭐 대충 이렇고 사건의 발달은 몇 년 전 저희 아이가 태어날 무렵 처형이 갑자기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참고로 여행 관련 사업이 맞지만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혹시 모르니 자세히 적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게 처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처형 부부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그때까지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처형이 갑자기 여행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는 걸 보면서 이래저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되게 의아하기도 했지만 평소 처형을 보면 고집이 되게 강하고 또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인데다가 무엇보다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꼼꼼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 사업 규모가 막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처형이 가진 그 자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대인데 저희는 대출이 당시 약 1억 7천 정도 있었습니다. 처형 아파트를 말았나 봅니다. 자산이. 아파트 금액보다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요즘 처형 사업 규모가 갑자기 확 커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당신들이 쥐고 있던 그 6억을 빌려주신 것 같아. 참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했고 이때 저희 아내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만약 그런 거면 나한테도 얘기를 했겠지 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야 아니야 지금 보면 규모가 굉장히 커 분명 처형 내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러면서 계속 부정을 했는데 이건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저는요. 아내와 처형의 그런 차별을 제가 느껴왔거든요. 두 사람 차별 당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가족 식사할 때 양쪽 테이블에 샐러드가 한 접시씩 있는데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 앞에 있던 샐러드를 큰 딸 처형 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당시 처형 쪽 샐러드는 그 접시에는 샐러드가 절반 이상 남아있었고 또 다 먹고 나면 더 달라고 해도 될 상황인데 그걸 굳이 옮기는 거야. 그래서 처형이 엄마 됐어 그냥 꽁꽁이 맡겨 냅둬 이랬더니 장모님이 되게 아쉬워하며 다시 제자리에 두긴 두는데 참고로 저희 아내가 샐러드를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걸 압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모르는 이 정도 차별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말고도 제가 느끼기엔 그동안 크고 작은 차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을 했던 건데 아내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처가 어른들이 큰딸에게만 6억을 지원한 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근데 이거는 뭐 파고할 것도 없어. 갑자기 사업 규모가 커지는데 모르면 바보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드러나기 바로 직전 처가에서 저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사위라지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이미 다 벌려놓은 이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다 터진 일이고 또 사위인 제가 나서가지고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해합니다 하고 넘어갔죠. 제가 기분 나쁜 건 우리는 왜 안 주냐 이게 아니라 딴 거 없어요. 왜 같은 자식인데 차별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아 이 처형이 아무래도 그 6억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저 두 분 아파트로 담보대출까지 받아갔겠구나 빌려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역시 나중에 사실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 제가 아내한테 나는 외동이라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 부모님 당신들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직접 쓰는 거면 모를까 나 몰래 그리고 그것도 나보다 잘 살고 있는 내 형제한테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나는 서운할 것 같아. 게다가 당신도 예전부터 카페 같은 거 창업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걸 봐도 안 서운해? 괜찮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 나는 하나도 안 서운해. 언니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뭐. 이러길래 제가 아이 그래 뭐 당신 부모님이고 자식인 당신이 서운하지 않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아. 아니 사실 뭐 내 부모님 돈도 아닌데 내가 서운해할 건 없지. 근데 말이야 당신 이건 꼭 알아둬라. 나는 지금 처형 씀씀이거 너무 걱정되거든. 그러니 이거 하나는 꼭 약속을 해주면 좋겠어. 저거는 우리 의사가 들어간 적이 없이 진행된 사업이야. 그렇지? 거기다 처형 내 하나 잘되게 하겠다고 처형 시댁 돈도 모자라 당신 친정돈 거기에 은행 대출까지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린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는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한테 처형이 돈 빌려달라 소리하면 당신이 알아서 잘 거절해주면 좋겠어. 우리도 빚이 있고 또 딸내미 키우면서 생활비도 늘 마이너스잖아. 안 그래? 우리도 얼른 빚 갚고 우리 딸 하고 싶은 거랑 공부도 시켜야지. 거기다 우리 장례를 위해 돈도 모아야 되고 부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당신이 단돌이를 좀 잘해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정말 진지하게 했고 아내도 알았다며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처형내는 또 무리하게 사업을 키웠는데요. 그 진행이 생각보다 더 돼가지고 대출이 막힌 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됐든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동생 저희 아내죠 동생을 통해 신용조회도 끝낸 상태였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7천 나온다고 하더라 부탁 좀 하자 이런 말을 대놓고 했어요. 일단 생각해보겠다 말하고 처형을 돌려보냈죠. 그런 뒤에 아내한테 아니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걸 알아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너무 실망했죠. 큰 싸움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내는 그래요.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이걸 보니까 계속 언니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 그런 눈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하는 마음에 친한 형제가 있는 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핏줄이니까 한 3천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심사수껏 끝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처형이 원하던 그 7천 빌려줬고요. 그런 대신 처형한테 따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말 웃기는 게 차용증 꼭 받아야겠어? 받고 싶으면 네가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와 이딴 소리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참 여하튼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제가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끼리 차용증 쓰게 만든다면 화를 내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간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아이고 아무리 친자매라 해도 이런 걸 쓰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해서 뭐 겨우 쓰긴 썼는데요. 기분이 더러운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는 아내한테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못 빌려줄 큰 돈을 당신 아내한테 당신 언니한테 빌려준 거야. 그리고 내가 빌려준 이유는 세 가지 뿐이다. 첫 번째는 당신이 너무 빌려주고 싶어 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비록 나와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니지만 내 아내의 형제니까 그런 당신을 생각해서 배려해준 거다. 끝으로 세 번째 만약 당신이 나 몰래 대출을 받아준 거라면 나는 그게 더 충격이라서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알고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다. 하지만 이게 끝이야. 이상은 안 돼. 절대로 이거 꼭 약속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했고 아내도 이때 막 울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다며 맹세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 거지 같은 처형 분명 3개월 내로 돈을 갖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한이 거의 다 됐음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설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또 예전처럼 저녁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더니 대뜸 미안해 아무래도 당장 갚긴 힘들 것 같다. 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출 한 번만 더 받아줘. 그 담보 대출은 되잖아. 저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처형은 지 할 말만 합디다. 보니까 니네 아파트면 대충 3억 정도 나올 것 같더라. 내가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 도와준 거 한 번만 더 확실하게 도와줘. 부탁이야. 이번에 도와주면 은행 대출이 더 잘 나와서 갚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바로 거절을 하긴 못해가지고 우선 돌아가라.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이랬더니 사업 진행상 우리도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아니 늦어도 내일 중으로 좀 알려줘. 이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돈 빌려준 줄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친자매라 해도 그렇지 각각의 가정이 있고 따지고 보면 남의 집 재산인데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쉽게 오늘 내일 돈 달라고? 야튼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요 처형이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진짜 요만큼의 배려도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 부부도 빚이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싸운 적이 옛날에는 없어요. 하지만 처형이 사업을 시작한 후 돈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고 저는 이런 저희의 다툼마저도 처형이 원인이라 생각해서 늘 원망스러웠어요. 어쨌든 2차 담보대출은 안 해주기로 했고 장모님이 중간에 아이고 공사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되겠나? 이런 소리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 거절을 했는데요. 그 이후 조용하게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락이 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로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